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벌스 바차타 2023 32카운트 볼 댄스구요. 비기너 레벨의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. 스텝 할게요. 팩션 1 오른발 사이드락 밀커버 크로스 사이드락 밀커버 크로스 사이드락 밀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액션 2 오른발 포드 스텝 터치할 때 위드 힙펌프 왼발 스텝 터치 위드 힙펌프 오른발 백 힙 카운트 1 2 3 4 5 6 7 8 팩션 3 코스터 스텝 오른발 백 투게더 포드 스텝 터치 왼발 사이드락 비하인드 왼쪽 4분의 1 턴 포드 스텝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섹션 4는 12시 방향에서 보여드릴게요. 섹션 4 오른발 놓으면서 힙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힙 롤 힙 펌프 왼발 놓으면서 오른쪽에서 힙 롤 힙 펌프 피겨 8 오른발 놓으면서 앞에서 뒤로 힙 롤 체중 왼쪽 또 앞에서 뒤로 체중 오른쪽 뒤에서 앞으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에는 5 카운트부터 옵션이 있어요. 스웨이 4번 하시면 돼요. 스웨이 오른쪽부터 5 6 7 8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, 2, 3, 4, 5, 6, 7, 8 Thank you for watching.